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세균들이 어떻게 아기들에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전문의 출신인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가능성들을 짚어봤습니다. 멸균복을 입은 의료진이 이중으로 된 문을 열고 음압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 후 수술용 장갑을 그 위에 또 낍니다. 첨단 실험실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주사 영양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장이 발달하지 못해 먹지 못하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섞어 주사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프랑스, 영국 등의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은 바로 영양주사제의 세균 오염이었습니다. 주사제에 있던 세균이 곧바로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에 퍼지게 되면 신생아에겐 치명적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면역체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염증 반응이나 감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약회사의 제조 공정에서 수액 자체가 오염돼 신생아를 감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영양주사제를 만들거나 또는 신생아에게 주사를 놓다가 감염시킨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영양주사제를 만든 의료진의 손이 세균에 오염됐다면 같은 의료진에게 같은 시간에 영양주사를 맞은 신생아는 이번 경우처럼 비슷한 시간에 폐혈증과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